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리 독돌이님한테 누구든지 목도리를 어서요. 여기 풀리방구 왔다갔다 하시면서 따뜻하게 하라고. 보령서 여기까지 오는데 목도리 하나 사줘야지. 그래요. 누나들이 그러면 누나들한테 받아. 내가 사올게. 둘이서 이러면서 하면 스캔들 안 난대요. 둘이서 하면 스캔들 안 난대요. 둘이서 하면 스캔들 안 난대요. 동시에 저 누나를 사귄다고 이런 건 아니니까. 본인이. 본인이 그래. 본인이. 둘이서 하면 스캔들 안 난대요. 일러주더라고. 알겠어요. 야, 나 참 멋지다 멋져. 알겠어요. 선생님하고 모자를 하나, 꼬깔 모자를 하나 사세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없게. 그런데 이 언니는 독립사람 다 사줄라. 그냥 보령에서 오는 양반이나 신경 써.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신경 쓸라는 게 서론지 간에. 500립길이 문제지. 500립길 오는데 얼마나 고생이 싫어. 우리는 싱립길도 안 돼. 집에서 싱립길도 안 돼. 아니 나는 선생님 우리 독돌이님이. 너무 갸룩해. 그렇지?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그렇지. 참 잘하는데 한 번 더 해야 해요. 왜? 왜 더 하냐면 아까 뭉글뭉글한 데가 몇 군데이? 뭉글뭉글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치면서 하니까 더 어렵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야 늘어. 그러니까는 치면서 해. 자꾸 해버릇해야 해요. 그래야 늘어요.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백바리 시작. 백바리 설코설타. 백바리 설코설래. 나도 어제 청춘 일러 갔니. 또 날 백바리 하느시모다. 하나 둘 셋. 우사하여. 지난해는. 최경봉은 눈물이 더 오구나. 꽃은 소구어. 초풍콕은 안 무제우. 서럽미라. 장아노다. 백인숙제. 수양산. 깊은 곳에. 재미 거다가. 아사를 하건들. 초로 같은 우리. 인생 적 없는. 일을 어디 알겄느냐. 야야. 친구들아. 숭지강산 구경가자. 금강산. 트럭. 가니. 천천히. 경산. 이어. 곳곳. 마다. 경계로구나. 산. 밥. 물. 자. 산. 바. 이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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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 이쁘. 경수. 꽃봉. 야자. 파. 물어. 한. 수. 볼론. 깊은. 니. 그 산. 을. 들어가니. 저. 그만한. 암. 다. 나. 있는. 딜. 빛돌아 중두리 모아들어 제맛을 하느라고 어떤 중은 딱관을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또 어떤 중 타렘 홍우동 큰 부엌 채럴 야아 황손에다가 증거풍을 두리둥둥 목 탁 다거라 뚱딱 촉비를 좌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질적어 닥자 위에 늙은 노승 하나 바삭 착복을 으스러지게 베고 꼬박 꼬박 예불을 걸으거니 연사무종이라 거느데로 거거라 거느데로 걸으거라 이제 잘하잖아 한 번 더 하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생겨야지 커야지 방안통수 모양 그렇게 저기 입안에 든 소리 웅알웅알 하면 못써 팍팍 뱉어내야지 소리는 입안에서 웅웅거리면 안돼요 그 목안에 든 소리라고 해 목안에 든 소리 하면 안돼 뱉어내는 것이 소리야 그리고 노래하듯이 노랑복 써서 해도 안돼 편하게 하면 안돼 뱉어내야지 오늘 뭐하나 추천해봐 얼른 해봐 뭐하나 골라봐 그동안 쭉 가세요 뭐 쭉 가세요 하지말고 하나하고 골라봐 하고자 보면 흥타령 흥타령 그렇게 하면 돼지 뭐 메들리로 그면은 흥타령을 할 것이야 흥타령은 톤이 높은거에요 높은거 하고 잡혀? 높아가지고 낮은걸로요? 그냥 해야죠 높다고 많아 그럼 그럼 흥타령도 오고 자진육자도 오고 그래 이 시간 동안에 아들 화내대까지 한번 해봐 배꼽 폐지부터 훑타령 훑타령 훑타령이 많아 배꼽 폐지 그 앞에는 육자비도 있고 우리가 훑타령을 쭉 찬이 메왔어 뭐 엎어 엎어든지 치든지 아 쳐 그냥 자잉 엎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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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에 집중 소리에 집중 못하고 소리라도 해야 자 우리 시그널부터 울리는거에요 앞소리부터 배웠지 앞소리부터 해야돼 간다 시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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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